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5% 이상 올랐지만, 오름폭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지난 6월과 7월의 상승률 5.4%보다는 낮아졌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4%도 살짝 밑돌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0.3% 상승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한 달 전보다 0.1% 각각 올라 시장 전망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특히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일주일 앞도 남아 주목됩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했다는 이날 발표가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연 tecnologia 연